그 소장님께서는 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상향한다라고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사도 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사이클 그리고 특히 하락기간이 하락폭도 크고 하락기간도 길기 때문에 알면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하고 가는 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어쨌든 보유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집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게 가격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이 다 빠지고 있지만 유난히 많이 빠진 데가 있고 조금 덜 빠진 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우연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의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건 그거는 사이클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구, 세종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이클이 서울보다 좀 순환이 서울보다 빠른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하락했으니까 상승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착각과 편견이 가졌던 게 부동산 시장은 하나처럼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시장을 크게 구분하자면 서울, 수도권은 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여기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약간의 시간차만 존재하고 워낙 넓다 보니까 시간차들이 약간은 존재하고 지방의 광역도시들과 이런 데들은 서울, 수도권과 별개예요. 우연히 지금 비슷한 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상승하는 지역도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부를 해서 찾아내면 사실 또 하락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대비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거라면 각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다르고 이게 먼저 사이클이 시작된 곳은 당연히 상승장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진 곳 중에 투자할 만한 곳도 있을까요? 지방에서? 지방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도시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영향력이 좀 커져가지고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몇백 면만 가도 사이클을 완전히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지역 특히 이제 지금은 투자자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어디가 올라가는지 막 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언급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책이나 뭐 제가 했던 유튜브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바닷건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기준은 전세가율과 전세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전세가율이 높은 데서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제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좀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가가 올라갈 때 그럼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럼 그 이유는 뭐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전세 때문에 제도 때문에 생기는 법칙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이해시키려면 뭐 한 3, 4시간을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락장이 되면 전세라는 상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이 되면 임차 시장은 침체가 되는 반면에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은 과열이 돼요. 그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항상 우리나라는 어떤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도 그걸 조금 겪어보면 이게 좋네. 그럼 이건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쏠리면 과열되겠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군중심, 대중심리 같은 건. 네, 그렇죠. 대중심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상승장이 되면 무조건 상승 쪽으로 집을 보유하는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하락장이 되면 이제 집을 버리고 임차 시장, 전세 시장으로 무조건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과열되게 되죠. 그러면 보시면 매매 시장 계속 침체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밑에서 전세 시장은 과열이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둘이 언젠가는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벌어지느냐. 절대 크로스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서 결국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크로스가 되면 매매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겠죠.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는. 근데 전세라는 상품을 이해하면 매매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임대차 3법과 이런 것 때문에 역전세,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게 좀 더 많이 빠지고 많이 좀 덜 떨어진 게 순간적인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제자리를 찾아. 그러니까 매매가 밑으로, 전세가는 매매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법칙은 절대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하락장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너무 단도적일까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숨을 쉬시는데 그렇게 오래 간다고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락장은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 정도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좀 정체기라고. 바닷건에서 또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또. 5년으로부터 또 1, 2년이 더 정체될 수도. 하락장은 떨어지는 기간이고 정체기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기간. 그러면 뭐 그냥 대략적으로 5년과 2년이라고 했을 때.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사기 제일 좋은 시점은 정체기인가요? 아니면 하락장인가요? 아니요. 올라가는 시점이 제일 좋습니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 법칙에서 벗어난 분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닷건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은 얼마쯤 되면 파실 생각입니까? 어렵네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팔까요?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올라가면 5억짜리 집을 샀잖아요. 7, 8억에 대부분 다 팔아요. 그리고 정말 예외적으로 거의 이제 나머지의 대부분은 진짜 한 2배 정도 올라가면 10억 정도에 팔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족하냐? 다 울어요. 더 울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사면 다 일찍 팔아버려요. 그런 문제도 있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안 그럴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거의 90, 한 7, 8%는 중간에 다 팝니다. 아니 근데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도 어마어마한이 느낀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5억이 더 올라가면 자기는 5억을 번 게 아니고 5억을 손해받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모든 기준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이때쯤 되면 아 적당하다 해서 팔고 나오잖아요. 더 올라가. 그러면 야 이번 장은 달라. 계속만 올라가는 장이야.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팔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현상을 겪어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장 중반쯤에 팔았다가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냐면 상승장 거의 꼭대기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물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사는 그 심리의 사이클까지 고려를 했을 때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올라간 거 충분히 보고 아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실거주의 목적으로 내가 정말 쌀 때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정체기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기는 한 건가요? 하긴 하죠. 하긴 한데 대부분은 97, 98%는 중간에 판다니까요. 실거주가 제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실거주 내가 거기에서 20년, 30년 살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중간에 파는 게 이제 시간차가 생기거든요. 내게 올라가고 나서 멈출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멈추거든요. 중간에.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제 일종의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살짝 올라갈 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내게 이제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를 시도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왜 20년, 30년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할까요? 그거는 딱 목적이 뻔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세차익입니다. 더 올라가는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아주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아니면 좋은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살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냐. 이미 좋은 집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 사이클, 이번 하락장이 5년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혹시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전세가율에 있어요. 바닷건에서의 가장 큰 기준이 제가 전세가율과 전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갖춰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전세가율이 역대 그 아파트나 그 지역을 봤을 때 옛날 과거에 바닷건에 있었던 전세가율이 있잖아요. 높았던 전세가율. 그 정도 선이 되어야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최소한 75에서 80% 가까이 평균적으로 되어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죠. 매매가격이. 그러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과거의 하락장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매매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기간에는 무조건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원인이 뭐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이번 장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임대차 3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폭등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폭등에서 사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폭락이 어느 정도 2년 정도 이어진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전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그 2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예전 정부의 정책들이 약간의 부작용처럼 몇 년 뒤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은 지금 전세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의 움직임이 과거와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느냐.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의 문제냐. 이걸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2022년 8월이 올 때 전세 대란설이 있었잖아요. 전세 대란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뭘 봤냐.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임대차 3법에. 그렇죠.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시기마다 부작용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 다만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생겼어요.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을 때. 그게 몇 년도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년대 초반쯤 될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생길 때도 그랬고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때의 또 전세가가 30% 폭등해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계속 그러면 이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었으면 2년마다 30%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한 번 그렇게 하고 멈췄다는 거죠? 그렇죠. 제자리 찾아가서 이제 완만한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이렇게 추세적인 일반적인 추세의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아까 이제 뭐 과거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하락장이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클에서 예전 하락장과 언제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네. 2008년이나 조금 더 나간 걸로 보자면 9년 정도. 2008년이나 9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딱딱 어떤 시기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에 그냥 흐름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약간씩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뭐 2007년부터 하락했다는 분도 있고 2008년부터 하락했다는 분도 있고 2009년부터 하락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하락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의 하락 초입 단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혹시 그 이유는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자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그때의 하락했던 게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문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생겼으면 뭐 계속 상승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도 지금의 금리 인상하고 비슷한 거다. 2차적 요인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연히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락 속도도 좀 빠르게 진행됐던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락하고 있는데 리먼 브로더스 사태처럼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상황이.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는 하락장이 지금 갑자기 하락의 폭이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하락폭이 커져서 오히려 이 바닥을 찍는 시점도 생각보다 좀 당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죠. 그 부분은 그분들은 매매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보는 거죠. 주식처럼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적으로 40%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40%에 근접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느냐. 저는 누군가가 사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사이클을 연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2012년, 13년, 14년을 제가 현장에서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안 사는데 살 생각도 없고 매매시장은 이렇게 침체돼서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많이 사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원래 이론대로 하면 그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나 다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누군가가 분명히 사야만 올라갈 텐데 저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주고 연구를 진짜 오랫동안 길게 했었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자동이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터를 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수요자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시장으로 매수자로 들어오게 된다. 이거를 저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고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거네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는 이제 자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저도 이해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거를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미 지나온 거를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세가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다는 표현했잖아요. 진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안 사도. 그러니까 매수자가 안 사면 안 살수록 더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면 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2008년, 2009년 그때 하락장 초입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간의 앞으로 하락장 사이클이 꺾이고 반등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말씀하셨던 2013, 2014년 그때처럼 여전히 거래는 없지만 무언가 밀려나가는 힘에 의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긋난 상태가 되어야 그래서 흔히 말하면 전세난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생겨야 매매 시장을 밀어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상품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실거주도 웬만하면 사지 마라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2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안 살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제 전세가 진짜 좋구나. 이런 거를 피부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몰리고 투자자들은 투자 안 해서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하락장에서 자동으로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